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 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 그래서 아담 셋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6장에 오니까 그 족보가 섞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관영했느냐 제가 왜 그렇게 그냥 급속하게 늘어났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 여인들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찾아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주장은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누가 사람의 딸들이냐 그들이 어떻게 섞였는데 이렇게 죄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냐는 것이죠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얼핏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다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은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는 게 욕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욕에게 고난을 줄 때 천상에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사탄도 참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천사라는 것이죠 에녹 일스라는 외경에도 천사 200명이 내려와서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프스도 그런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첫 번째 헬라어 성경 번역 성경인 이른바 70인역 성경에서도 이걸 천사들로 번역을 한 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 아름다운 딸들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낳음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 조금 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무슨 사람하고 애를 낳았겠니? 그건 그 당시 고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유력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민의 딸들 힘 없는 딸들을 그냥 보는 대로 아내로 삼음으로써 그렇게 확산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섞였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인이 아니라 셋의 후예들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이든 다 찬반의 주장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아이를 낳음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졌다면 천사들을 벌을 하지 왜 이 땅에다가 홍수를 줬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논쟁으로 초청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 전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 구원의 흐름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흘러가는 성경의 맥, 성경의 줄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죄가 관용한 이유, 죄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그 죄가 왜 이렇게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건 간에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끝없이 낳음으로써 그 죄가 관용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사람 중에서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걸 아내로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장기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오늘날 우리가 얼핏 알아들을 수 있는 관점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한다면 성적인 방종이에요 원래 일부일처제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었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선택함으로써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었고 그 과정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더니 살인회까지 이른단 말이에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 받아들이지는 것을 보고 시기한 나머지 질투한 나머지 분노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더니 급기야 사장에 들어오면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라는 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라멕에서부터 처음으로 아내를 둘 얻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 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삶의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로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하더니 거침없이 그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이 땅의 죄가 급속히 확산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 세세계열이냐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논쟁하기에 앞서서 이 땅의 죄가 그토록 많아진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노아의 얘기를 위한 어떻게 보면 배경 얘기와도 같은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풀어넘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곧 노아를 우리가 만나는 이유예요 그러나 어쨌건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와서 보는 여자마다 마음에 드는 여자마다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마다 족족 아내를 삼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가인의 후예들은 몇 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살펴던 아담과 셋으로 에노스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보면 몇 년씩 살았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년 살았죠? 대개 900년 이상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애녹만 유독 365년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보셨고 나머지는 900년 이상 머드셀라는 969년이라는 최장수 기록을 세웠지만 그러면 그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했냐는 말이에요 애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간 애를 낳았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본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 자녀가 급속히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렇게 마구잡이로 혼인을 하게 된 것이 문제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성적인 문제,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이 음란의 문제, 성적인 문제야말로 가장 큰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우상숭배의 시작과 끝은 음란에서 시작해서 음란으로 끝나요 시대를 넘어서 동일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본질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 같아지고자 하는 권력의지로부터의 해방 또 하나는 자기 사랑에 빗나간 형태인 음란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사실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